겨울의 초입에서 가요와 예술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제25회 고꼬리 전국가요제와 제16회 동두천예술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먼저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경기도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펼쳐지는 고꼬리 전국가요제는 황남춘, 향기의 사회로, 조영남, 문희호, 강민주, 서지호, 최시라, 류기진, 강철 등 인기 가수의 축하 무대와 차세대 K-POP 스타를 꿈꾸는 이들의 뜨거운 경연 무대가 펼쳐지고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역시 경기도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제16회 동두천예술제에는 지우와 위안의 신바람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동두천예총 8개 단체 전시 및 미스트로트 윤태와 제2모닝의 앵두걸스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동두천 시민들에게 지우와 위안을 주고 차세대 가요스타를 발굴하는 고꼬리 가요제 및 동두천예술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, 동두천시, 한국예총 동두천지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동두천지회 실버아이 TV가 함께합니다.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일 주업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사과관 원예인 себе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여행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이든지를